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안전시킨 채 법원이 되면 국회의원 특권 철폐에 앞장서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제발 한 표만 한 표 한 표 한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세 장